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리만이죠. 2월 달에는 도마를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캠핑 트래블러 알뜰주고 12000원 상당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만 하면 되는데 신규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회원도 되는 데요. 제가 오늘은 늦게 와가지고 못했고요. 내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하는 방법은 일단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회원가입하면 3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요. 마케팅 동의 기타 등등 하면 5000포인트를 총 줍니다. 가입할 때 이벤트 SMS 수신동의하면 1000포인트 그리고 이벤트 매일 수신하면 1000포인트 친구 추천 코드를 입력하면 총 3000포인트 총 5000포인트가 들어오는 거고요. 이걸로 배송비를 결제하면 되고 주는 거는 이거죠. 캠핑 트래블러 알뜰주걱이고요. 200개씩 1000명 한정이고 10시부터 쿠폰을 나눠주는데 그 이전에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면 되고 10시 땡 하는 순간에 카카오톡에 실리만 채널을 추가하면 대화방에 쿠폰 번호가 뜨고요. 그 쿠폰 번호를 등록을 한 이후에 이벤트 페이지에서 제품을 주문을 하면 됩니다. 지난달에도 도마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달에도 해서 주곡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코드가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입력하면 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